제가 진짜 웬만해서는 종합영양제를 추천드리는 편이 아닌데요 이 제품은 제조 관점에서 너무 잘 만들어져서요 구독자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저한테 제품 광고를 의뢰하는데요 제가 광고받아서 돈 벌 목적으로 유튜브 하는 게 아니라서 대부분 거절하는 편입니다 95% 이상 거절하죠 그만큼 정말 엄선해서 1년에 5가지 제품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제품 선정 시 제가 우선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제조 관점에서 많은 노력이 들어간 제품인가 그리고 제품을 설명하면서 구독자분들께 영양제 제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수 있느냐 이런 것인데 요즘 영양제 드시는 분들 중에 종합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 이 세 가지는 기본으로 드시는 경우 많죠 그 세 가지를 하루 한 알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뉴트리원의 NVPO 4-in-1 이라는 제품입니다 미네랄,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NVPO 그런데요 제 채널을 그동안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좀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가 섞인 제품을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연질 캡슐 제품들도 선호하는 편도 아니고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비피더스균을 추천드리는데 이 제품은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요 연질 캡슐 제품이고요 그리고 비피더스균보다는 다른 유산균에 집중한 제품입니다 즉 제가 평소 좋아하라는 제품 타입이 분명히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자분들께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기로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이런 것들은 획기적인 제품이 나오면 신기해서라도 막 사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업계에서 딱 그런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칭찬할 게 굉장히 많은데 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신기한 거냐 바로 유산균을 연질 캡슐에 넣은 것입니다 일반 소비자분들은 그게 왜 어려운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블론 프로바이오틱스의 보장균수 제도가 없는 나라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유럽에서는 만들기 쉽죠 하지만 보장균수 제도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산균을 연질 캡슐에 넣는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되겠고요 이게 어려운 이유는 제가 유산균의 천적이 온도와 습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열에 약하고 습기에 약한 게 유산균인데 연질 캡슐은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야 하고 연질 캡슐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구멍들이 존재해서 그 구멍을 통해서 공기와 함께 습기가 자유롭게 드나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산균에게 연질 캡슐은 굉장히 악조건인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만들기 까다로운 제품을 왜 만든 것이냐 유산균을 연질 캡슐에 넣는 시도는요 애초부터 오메가3와 같이 넣으려고 개발된 기술입니다 유산균과 오메가3 같이 드시는 분들께 좀 더 간편한 제품을 제공하고자 시작된 연구였던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2년 전인가 드디어 유산균과 오메가3를 함께 넣은 제품들이 런칭되었는데 아쉽게도 시장에서 히트를 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기술을 처음 개발한 분이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든요 제품화하는 데까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으셨는데 많이 아쉬워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여하튼 그랬었는데 이번 시간 소개해드리는 mvpo4in1 제품은 단순히 유산균과 오메가3가 섞여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11가지 비타민과 4가지 미네랄도 같이 들어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잘했다고 봅니다 유산균 보장균수 그리고 오메가3 함량까지 개런티하면서 여러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넣는 것이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mvpo4in1 제품은 종합영양제 타이틀에 걸맞게 여러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넣는데 정말 최선을 다한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 제품이 기획단계부터 정성이 들어간 게 보이는 게 비타민 B군 함량도 꽤 높고 비타민과 미네랄 원료들의 원산지도 신경 썼고요 오메가3 순도도 80%짜리 오메가3 원료를 사용하였고요 캡슐도 심지어 장용 캡슐이에요 거기에 유산균 보장윤수도 50억이면 굉장히 준수하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제품 만드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저라면 제가 이 제품 레시피를 만들었다면요 하루 한 알 간편하고 좋지만 캡슐 크기가 좀 커서요 캡슐 크기를 조금 줄이면서 하루 두 알 제품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칼슘과 마그네슘도 미량이라도 넣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PTP 포장도 일반적인 PVC가 아닌 PVDC를 사용했으면 훨씬 더 완벽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진짜 웬만해서는 종합영양제를 추천드리는 편이 아닌데요 이 제품은 제조 관점에서 너무 잘 만들어져서요 구독자 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요즘 영양제 선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 제품이 선물하기에 정말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 합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남 닷컴에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